여러분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예능도 나오고 음악도 하고 영화도 개봉했고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새해 결심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년에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안 가서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게 행복이든 웃음이든 감동이든 아니면 무대 쪽에서 와우 너무 좋다 이런 게 저의 목표예요 너무 영광스럽게 제가 이 A Awards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약속해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계속 노력해서 상 더 많이 주실 거죠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